EU 외신 CAF-21 차세대 유일한 대한 CAF-21 독일 공군 협력 프랑스 제외 미 CNN 긴급 보도 유럽 단독 결정 이라크는 수리온, 사우디는 전투기, 중동의 K-방산 구애 중동 국가들의 K-방산 구애가 뜨겁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당국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방한해 우리 기업의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도입을 저울지라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 방산업체들의 앞선 기술력을 대상으로 차세대 무기 공동개발 협력도 타진하고 있다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한 호재가 하나 더 늘었다 13일 군 및 방산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카림 아부두 모하메드 알타메미 이라크 데테러 사령관과 샤미르 자키 후세인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이 방한했다 이들은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I를 방문해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과 수리온 계열 중형 헬기 흰수리 등의 운용 장면을 참관하고 직접 탑승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하나드 카리브 모하메드 이라크 방공사령관은 이튿날 한국을 찾아 한국형 패트리어수로 불리는 지대공미사일 청궁2 M3-2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날 압둘라 아로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도 13일 방한했다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탈날 차관은 2박 3일 동안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청궁2를 비롯해 해상기반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둘러본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고소 A&D를 방문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무기시장의 큰 손인 이라크와 사우디 고위급의 방안은 우리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라크가 관심을 보인 수리온 헬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와 수출을 협의해왔지만 계약이 성사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가 원유 파이프라인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찰액이 도입을 추진하면서 첫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라크는 앞서 2013년 국산 경공격기인 FA-50, 이라크 수출 모델명 T-50IQ, 24대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17일에는 타베트 무한마드 알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우리 무기체계의 도입품목과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우디 역시 지난달 신 장관의 사우디 방문 당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표명해 우리와의 공동 개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군은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인 무인기를 개발해 무인 복합 전투기 편대를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지난달 8일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6세대 전투기 계획을 사우디에 설명했고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부터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 자체 제작까지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역사는 군사적 기술적 발전에 중요한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전투기 역사 시작부터 KF-21 보람의까지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 1949년 대한민국 공군 창설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에 창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한 후 외부 위협에 대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의 창설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창설 초기에는 미군이 사용하던 구형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역사 시작부터 KF-21 보람의까지 1950년대 한국전쟁과 초기 발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공군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F-51 무스탕 전투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동안 대한민국 공군은 여러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초기 공군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역사 시작부터 KF-21 보람의까지 1960에서 1980년대 현대화의 시작 1960년대 Z 전투기의 도입 1960년대에는 미국으로부터 F-86 세이버와 F-5 프리덤 파이터 같은 Z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현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70에서 1980년대 자주 국방의 시작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목표로 다양한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T-50 골드닉을 고등훈련기에 개발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큰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T-50은 이후 F-50 경공격기로 발전하여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F-16 전투기의 도입으로 공군의 전투력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F-16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KF-X 사업의 시작 2000년대 초반부터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KF-X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춘 전투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자립과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4월 KF-21 보람의 시재기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KF-21은 향후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의 역사입니다 초기에는 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KF-21 보람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집약한 결과물로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과 그 역사를 계속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2. 방사청 K-드렉스 수의계약 밀어붙이나 양락규의 디펜스 클러브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놓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함정을 건조하려면 기본 설계에 이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군사기미를 빼돌린 방산기업이 연이어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K-드렉스 사업은 총 6척을 건조하는 7조 8천억 원 규모다 C-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미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S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3-2014년 해군본부에서 K-드렉스 기밀 2건을 비롯해 차기 잠수함 특수전 지원함 등 기밀 10여 건을 빼냈다 C-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기법,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이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C-현대중공업의 사업 입찰을 허가했다 석청장 기본 설계업체 상세 설계에야 사후관리 문제없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함정사업은 개청 이후 지금까지 19차례의 함설계와 관련해 한 차례를 제외하고 기본 설계한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다했다며 기본 설계한 업체가 상세 설계했을 때 리스크가 줄고 사후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석청장은 여러가지 전투체계, 무장, 소나 체계 등을 개발해서 통합을 해야 하는데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를 했을 때 리스크가 줄고 사업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며 파당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사업추진 결정에 따라 업체의 이견을 제시해선 안된다는 언급도 했다 석청장은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하더라도 업체의 이해 제기로 인해 감사나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사업은 계속 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국익을 생각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정부도 힘들지만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강조했다 내부 문건도 특별사유 없으면 계속 수행 방사청의 수의계약 움직임은 이미 내부적으로 지난달부터 결정됐다 본지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 문건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추진방안 사진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 설계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왔다고 했다 이 문건은 이달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관련 규정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계속 수행토록 규정화됐다고 밝혔다 KTX 기본 설계를 수조한 히드 현대중공업과 후속 사업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서도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지난 EELICS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논란이 일자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다 방사청은 경찰 조사가 나온 이후에 계약 방식을 정해도 되지만 사업분과 위원회를 조만간 여러 사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사청 규정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면 경쟁 입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방사청은 방사청 규정을 내세우며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드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방사청은 시드현대중공업 대표나 임원이 군기법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업에 참여시켰다 이에 하나오션은 시드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내 조사 결과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방사청장을 지낸 왕정홍씨가 IT 관련 업체의 주식 차명 보유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업체 대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3. 러시아 외무장관 한미 핵자산 공동계획의 우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이 해구선 제공 및 핵자산 관련 공동 합의를 도출한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27일 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나브로프 장관은 이날 라오스 벤트 안에서 열린 동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동 핵 계획에 대해 합의한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면서도 이 합의가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브로프 장관이 언급한 한미 공동 핵 계획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발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성명과 그 후속 조치인 한미 핵협의 그룹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한미 동맹을 기존 제레식 무기에서 핵기반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지침을 통해 미국 핵우산 제공 약속을 문서화하고 핵항공모함 등 미 전력자산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러시아가 이날 공개 반발한 셈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날 앞으로의 계기로 만나 한미 밀착에 항의할 것이라고도 나브로프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조 장관 측이 회동을 요청했다며 그의 말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점점 더 깊이 미국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북한을 고립시키고 벌을 주려는 미국의 한반도 책략 탓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밀착에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상황을 한국이 미국 책략에 동조한다고 규정하고 항의를 예고한 것이다 미국이 아세안 국가에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나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이러한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최근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가 이미 파다하다며 아세안 국가들은 워싱턴 계획이 초래하는 위험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세계 Türk